비발디 사계의 음악 중 겨울에 대하여 즐겁게 감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겨울의 첫 번째 악장은 얼음과 눈을 표현한 음악입니다. 얼음과 눈을 바이올린의 높고 차가운 음으로 표현했습니다. 겨울의 두 번째 악장은 재즈음악과 비슷한 분위기를 가진 음악입니다. 비발디는 재즈음악의 특징인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와 화음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했습니다. 재즈음악의 편안함과 감미로움을 느껴보세요. 겨울의 세 번째 악장은 바람과 추위를 표현한 음악입니다. 비발디는 바람과 추위를 바이올린에 빠르고 날카로운 활법으로 표현했습니다. 바람과 추위의 격렬함과 위협을 느껴보세요. 비발디 사계의 음악 중 겨울은 삶의 준비와 극복을 전달하는 음악입니다. 이처럼 사계는 음악의 언어로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